보동산 꿀팁의 김소장 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월학면 용광리에 있는 참한 전원주택 또 기촌주택 세컨하우스 세컨별장 용도가 다양합니다. 넓은 짠디마당 넓은 정원 또 각종 유시수 또 각종 조경수 또 아름다운 각종 꽃들 만발의 해가 있습니다. 정원도 넓고 텃밭도 넓고 마당도 넓고 집도 넓고 장점이 많은 가성비 좋은 그런 위치의 전원주택입니다. 우선 현장 위치 확인하기 위하여 드론 영상부터 먼저 보시고 현장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영상 갑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갑오d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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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집 바로 우측편에도 이렇게 넥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모로 빨래 넓이라든지 쓰임새가 많게끔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자바라도 자바라가 최신식 자바라다. 좋다. 자, 들어오자마자 우리집 신발장입니다. 우측편에 신발장, 중간에 슬라이딩 도어, 슬라이딩 도어입니다. 자, 들어가서 바로 우측편에 안빵입니다. 자, 안빵. 큰 안빵입니다. 안빵에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만 잘하시면은 이 장은 북박이장은 아닙니다. 농입니다. 비싼 농인데 말씀만 잘하시면은 주고 갈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안빵 화장실입니다. 깨끗하게 비대까지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자, 안빵 화장실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집은 여기 보면은 태양광, 태양광열로 해서 물데오는 볼라도 되구요. 그 다음에 기름난방도 되고 겸용으로 활용하고 계신답니다. 자, 그리고 넓은 주방입니다. 개방감이 좋습니다. 넓은 주방. 그 다음에 인덕션까지 설치되어져 있네요. 지금 3구짜리 인덕션. 이거는 SK매직이네요. SK매직 인덕션이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후드도 매직겁니다. 싱크대 상부장. 화이트색으로 하이글로시로 해서 설치했고.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다. 예쁜 아일랜드 식탁도 있구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주방 옆에 또 세탁실. 세탁실이 있습니다. 이런거는 쓰임새가 좋습니다. 세탁실이 바로 있구요. 그 다음에 주방 뒤쪽에 이렇게 또 다용도실. 김치냉장고라든지 수납장 같은거 이런거 설치해 두었습니다. 자, 우리집 뒷편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주방 뒷편. 그리고 넓은 거실입니다. 예쁘다. 옛날 지은지는 좀 꽤 됐는데. 리모델링을 새로 싹 해가지고 완전히 호텔급 전원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블라인드도 세요. 그리고 도배를 하신지가 몇달 안됐답니다. 깨끗합니다. 도배 하시는지 몇달 안되셨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또 방입니다. 중간에 방인데 이 농도 말씀 잘하시면 주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거실화장실입니다. 거실 넓은 거실화장실입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대청소. 그러니까 청소 업체에 불러서 청소만 하면 싹 하고 입주해도 별 무리가 없어 보이고 깨끗합니다. 우리 집은. 청소 업체에 소독 한번 하고 대청소만 한번 하고 입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주택은 지금 보면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안방 하나. 그 다음에 중간에 작은 방 하나. 그 다음에 또 앞자락에 또 방 하나. 방 총 3개입니다. 총 3개고 거실, 화장실, 주방 그리고 세탁실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다용도실. 김치냉장고 라든지 김치냉장고 라든지 또 수납장 있는 다용도실이 있고요. 아주 살기 좋게끔 구조가 되어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자, 안에는 이렇게 보시고요. 또 외부 나가서 설명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외부에 나왔습니다. 저는 오늘 차량을 먹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바로 자측편에 있는 전원별장인데요. 넓은 정원, 넓은 잔디마다 뭐 갖출건 다 갖췄습니다. 자, 일단은 들어오자마자 자측편에 또 멋진 정원 유지수가 굉장히 많이 심어져 있고요. 또 소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좌우측에 전부 정원이 되게 예쁜 꽃 예쁘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또 말씀드릴 것은 하분은 사단님께서 가지고 가신답니다. 하분에 있는 꽃나무는 가지고 가신다니까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본가에 또 옥상에 또 온실 같은 거 이런 것도 갖다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답니다. 하분은 가지고 가신답니다. 땅에 부착되어 있는 나무는 다 놔두고 가시고 하분은 가지고 가신다 하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집 외부에 차고 차고 바로 뒤쪽에 사단님 농기계라든지 각종 뭐 짓기 같은 거 있는 각종 이제 물품들 보관하는 넓은 창고입니다. 참 대단하다 대단해 진짜 꼼꼼하시네. 자, 요거는 창고입니다. 창고 각종 물품들 또 농기계라든지 농기계라든지 이런 거 저장해 놓는 보관하는 창고다 보시면 됩니다. 이야, 디켄에도 이런 넓다잉. 이야, 뒤쪽에 펜슬까지 다 치져가 있습니다. 없는 게 없네. 그리고 태양광 발전시설도 있고 태양광 온수입니다. 여기는 태양광 온수고 태양광 발전시설도 있습니다. 전기세 전략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도 있고 난방비 전략할 수 있는 태양광 온수 이런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집은 한 바퀴 돌아왔고요. 외부 텃밭 무 배추 지금 부지 면적이 총 452평이에요. 건물은 30평인데 뒤쪽으로 사장님께서 좀 달아내고 이래서 실사용 면적은 한 4,50평 이상 돼 보입니다. 지금 대단하다. 요거는 태양광 발전 그 다음에 태양광 온수 양쪽 다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기세 그 다음에 기름 전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이런 온실도 있습니다. 하우스 온실도 있다 하는거 겨울에도 야채 안 털주고 계속 잡솔 수 있겠다. 그죠? 대단하네. 하우스 부지 면적도 넓고 부지런해야 올 수 있다. 마당으로 나가서 계속 방송 이어 나갈게요. 자 다시 외부로 나왔습니다. 우리 주택 뒤쪽에 사장님이 태양광 발전, 태양광 온수 시설까지 다 설치해 놨습니다. 뒤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많이 뭐든지 기름이든 전기든 많이 전략할 수 있겠네요. 완전 살 수 있게끔 아주 최첨단으로 우리 집을 꾸며놓으셨네요. 자 넓은 정원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흔들 의자 집도 안에 조금만 손대면 될 것 같고 또 청소업체 불러서 로즈마리 아따 여보 형 좋다. 자 정원들로 돌아왔습니다. 정원에 이 화분들은 사장님이 가지고 가신답니다. 분재 이건 갑표사이기 때문에 이건 가지고 가셔야 안되겠나. 자 지선물에 부착되어 있는 거는 사장님 놔두고 가신답니다. 그리고 개호텔입니다. 강아지호텔 자 강아지호텔인데 이거 짓는데 약 70만원 정도 소요됐답니다. 다 참 대단하다 사장님 요거는 접시꽃이가 그런거 같다. 나무를 안고 접시꽃 같고 자 사과밭도 있습니다. 사과밭 사과가 열렸다. 사과밭 감나무 대추 대봉감 대봉감이네요. 대봉감 이것도 대봉감 대봉감 복숭아나무도 있고 감이 엄청 열렸네 원래 대봉감 꾸짖봉 꾸짖봉 맞나 이게 꾸짖봉 아닌 것 같고 이게 무슨 나무고 없는게 없네 대추나무도 굵고 요시수가 없는게 진짜로 요거는 산수유네 산수유나무도 있고 또 닭장도 있네요 닭장도 있고 다 둘러보도 뭐하겠다 아따 참 대단하다 산수유나무 상당히 나무 갖고신다 라고 예사하십니다 讀 화분이 지금 들고 갈라 하면 일 많겠는데요 아이고 화분을 해도 한참 넘겠는데 그러네 보니까 자 오늘 경북 성주군 워낙 용강리에 있는 이 집을 사시는 분들은 좀 부지런해야 됩니다. 깨는 사람은 이거 사면 안됩니다. 괜히 집 빼린다 재판단은 그렇습니다. 좀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정원도 예쁘게 꾸미실 분들은 이 집 하나 갖고 계시면은 정답이다 노후에 심심풀이 뭐 심심풀이 할 것도 없고 텃밭 읽으면서 건강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는 멋진 공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따 좋다 자 그리고 우리 주택은 오페수 정화시설이 지금 들어와 있다 하는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북 성주군 워낙면 용강리에 있는 전원별장 기촌주택 세컨주택 그 다음에 전원별장 용도가 다양합니다 부지 면적이 452평이고 건물이 30평인데 뒤쪽으로 달아낸 평수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실상 면적은 한 4 50평 정도 돼 보입니다. 그리고 각종 유실 조경수 그 다음에 또 넓은 털밭 뭐 갖출건 다 갖췄습니다. 실내에 청소 업체 불러서 대청소만 한번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태양광 발전시설 그 다음 태양광 원수시설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기세 또 그 다음에 난방비 전략이 됩니다. 갖출건 다 갖췄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현장방송 마치고 사무실 가서 카카오 지도라든지 이것저것 보면서 보충설명 이어 나가겠습니다. 카카오 지도 갑니다. 좋다. 아주 좋아하는거 내 좋아하는거 막 싹 날라놓아요. 아무 지금 한 반째로 뽑을래요. 감자가 한게 단값이지. 매우 단값으로. 저 지금 대본감 많이 심어져있대. 대본감 많이 심어져있대. 크고 좋더라. 이제 해마다 좀 아이어래요. 그런것네. 집저것도 대청소만 하면 되겠더라고. 청소에 불러가. 대청소만 하면 하고 입주하면 되겠더라고. 아이고 예잡사였습니다. 사장님. 포도는 없는거죠. 다있어. 포도나무쪽 있잖아요. 저도 이거 비네도 있고. 자 또 제가 미처 설명 못 드린 부분은 우리 사장님한테 오셔가지고 한번 또 설명을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칸들 사장님 설명보다 낫겠나. 자 카카오 지도 갑니다. 다음 카카오 지도에 돌아왔습니다. 자 이곳이 매물입니다. 경북 성주금, 보람금, 공강금, 전원주금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성주읍내고요. 그리고 여기가 성서계대의 대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전원주택에서 성주읍내까지 약 10분, 15분 정도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택에서 성서계대에 대한 40분, 45분 정도 소요됩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주택으로 가려면은 워랑면 소재지에서 워랑면 소재지에서 초중 방향으로 북쪽 방향으로 서북 방향으로 쭉 올라옵니다. 쭉 올라와서 2차선 도로에서 우회전 쭉 더 갑니다. 마을을 관통해서 다시 좌회전 해가지고 마을 뒤편으로 쭉 더 가면은 오늘 매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멍믹하는 동네입니다. 멍믹 동네 뒤편에 있는 전원 마을에 있는 주택이다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여기 위치에 있습니다. 있고 우리 전원주택으로 가려면은 멍믹 동해관에서 우회전에서 쭉 동네를 털어서 한바퀴 빙 돕니다. 그래서 동네 뒤편에 가서 좌회전 해가지고 쭉 들어가가지고 다시 우회전 해가지고 가면은 오늘 매물로 쭉 진입이 가능합니다. 넓은 마당, 넓은 정원, 각종 유실조경수, 각종 꽃들이 만발한 전원 별장입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인근에 지금 전원주택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전원주택 여기도 한 채 있고요. 여기도 한 채 있고, 여기도 한 채 있고, 여기도 한 채 있고, 여기도 한 채 있고 그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우리 전원주택 좌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방향이 정남향이고요. 그 다음 이쪽 방향이 정북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쪽 방향이 서쪽 방향이고 여기가 동쪽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원주택은 어느 방향으로 속해있는가? 그러니까 이쪽으로 속혀있습니다. 그래서 남쪽 방향인데요. 남북에서 서쪽으로 조금 틀었다 이렇게 보면 정상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남서양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서양 방향 마을과 조금 떨어져서 저런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또 토지 이용객 확인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토지 이용객 확인을 바로 들어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경북 성주군 원악맨 용관리입니다 용관리 그리고 지목은 대지, 답 그 다음에 세필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부지 면적은 1495제곱미터 459평이나 주위에 9호가 많아서 더 넓게 사용하고 있다 하는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전원주택의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입니다 생산관리지역의 전원주택이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우리 땅은 총 세필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총 세필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돼지 한필지 그 다음에 닭 그리고 전 이렇게 세필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구고 그 다음에 또 좁은 구고도 있고 1번, 2번, 3번은 우리 땅이고 4번, 5번은 구고로 되어있기 때문에 실제 구고 접기에서 실탄지 chce기 됐기 때문에 지금은 안에 깨끗합니다 자 우리 전원주택은 허가 일자는 2009년도 6월 10일 이고요 사용성 일자는 2009년도 10월 7일 입니다 즉 말해서 한 12년 정도 된 집인데요 그동안에 주인들이 몇 번 바뀌시고 또 요렇게 저렇게 예쁘게 꾸며서 살고 계십니다 이 모델링이 잘 되어 있는 전원주택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전원주택 건물 구조가 경량 철골 싱글 지붕입니다 경량 철골 싱글 지붕입니다 면적은 98.03제곱미터 공부산 면적은 약 30평이나 옆에 우측편에 차고 그 다음에 창고 또 뒤편에 다용도실 보일러실 뭐 이쪽으로 많이 달아내기 때문에 약 실제 사용 면적은 약 40평에서 50평 정도 사용하고 있다 하는 거 한번 와보시면은 알고 와보시면은 이해 갈 겁니다 자 그렇고 자 이렇게 해서 뭐 사무실 보충 설명은 다 했습니다 자 또 부동산 꼴티 또 조명을 섭외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이 전원주택은 부지런한 사장님이 오셔야지 잘 가꾸시고 또 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방식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방식 때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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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방식 때 뵙겠습니다